자, 마흔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신호변환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DC가 하는 역할을 보는 거죠. 이제 신호변환 방식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조하는 이러한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AM이라고 하는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하는 진폭을 변조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파형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 진폭 변조라고 하고요. 자, 다음에 주파수 변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느긋이 가다가 이렇게 빨리 간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위상 변조예요. 자,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각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고 이렇게 하면 360도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얘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위상 변조가 됩니다.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의 구성 요소는 우선은 진폭이나 주파수 위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량 중에서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의 차이 요거 낮은 값과 높은 값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자, 주파수는 1초간 몇 번의 진폭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가다가 막 움직인다거나 위상은 신호 간의 시작 시간 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시작 시간이 결국은 요게 각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이용을 해서 위상 변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AM, FM, PM 모두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 우리 뭐라 그랬죠? 예, 코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더, 디코더의 합성어고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PCM 방식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마이크로 녹음을 하잖아요.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이게 PCM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 모델이라 그랬죠? 컴퓨터의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면 진폭 편의 변조, ASK,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FSK, 위상 편의 변조, PSK 이런 애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진폭 편의 변조 같은 경우에는 0과 1을 서로 다른 진폭의 신호로 변조하는 거고 주파수는 0과 1에 따라 주파수 변화를 변조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인 0, 1을 얘네를 다른 진폭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진폭이다 그러면 얘가 0이다 그랬을 때는 이 정도, 1이다 그럴 땐 이 정도 어떤 값을 주는 거죠. 다음에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0일 때는 이 정도 완만하게 가고 1일 때는 이렇게 두 배 정도 빨리 간다든지 하고요. 위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편이라고 하는 것이 쉬프팅인데 쉬프팅 키가 각을 조정한다, 조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상을 맨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조해 주는 것이 이제 모뎀에서 사용되는 변조 방식이다. 다음에 나오는 직교 진폭 변조, 직교 진폭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위상하고 진폭을 함께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PSK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쿼드런트 쉬프트 킹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A하고 P하고 합쳐서 APSK라고도 하고 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속, 여기서 이제 고속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린 거지만 당시에는 이제 고속에 사용됐던 방식이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보낼 때는 뭘 쓴다? 바로 DSU라고 하는 애를 쓴다. 얘는 디지털 데이터 공중 데이터망인 PSDN,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전송할 때 쓰는 거다. 자 베이스밴드 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 없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는 정보처리에 가면 얘네도 다 그냥 그림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그냥 리턴 투 제로 리턴 투 제로라고 하는 거는 파형이 이렇게 가다가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난 리턴 투 제로는 0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단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성은요. 양쪽 다 가는 걸 양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또 맨체스터 방식 이런 것도 있다.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였습니까? 네 바로 코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변조 방식인 PC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신 측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표본화해가지고 PAM이라고 하는 펄스, 진폭, 변조 신호를 만든 뒤에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PCM 방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를 또 지금 간단하게만 여기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파형이 있으면 얘네를 표본화를 하게 됩니다. 표본화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격으로 그 값들을 해당하는 그 시간대의 값들을 측정을 해요. 이게 표본화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3이다. 얘는 3.5다. 이 위치에는 4다. 이 위치에는 3이다. 이 위치는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를 보자. 마이너스 1.2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을 표본화하게 되거든요. 얘를 우리가 표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 F를 가지는 최고의 주파수가 두 배 이상으로, 이 주파수의 두 배 이상으로 얘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신호를 얻게 되면, 표본화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이퀘스트라고 하는 형님이 만드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화 횟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걸 표본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쪼개는 거를. 그래서 이 표본화 횟수는 최고 주파수의 두 배 정도를 가지고 가면 되고 표본화 간격은 이 표본화 횟수 분의 1 하면 표본화 간격이 나오게 됩니다. 정보처리에는 이걸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아마 여기도 나오지 않나 싶던데 그 다음에 양자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3, 그리고 얘네를 모두 다 정수로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실수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3,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펄스 진폭변족, 신호로 평준화하는 바로 이렇게 정수화하는 것을 양자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호화는 이게 3이잖아요. 그럼 이 지수로 변경하면 돼요. 4비트로 변경한다. 그러면 3, 1, 0, 0 이렇게. 그 다음에 2니까 2 같은 경우에는 0, 0, 1, 1이 되나요? 잠깐만, 1, 2니까 이게 3이고 이게 2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수로 부호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인코딩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표본화 횟수가 최고 조파수의 두 배로 해주는 나이키스트 이론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본화 간격은 표본화 횟수분의 1 이렇게 하면 나와요. 자, 코덱 뭐예요?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거고 펄스 부호 방식을 이용한다 그랬고요. 자, 펄스 부호 방식에서 연속레벨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 펄스 진폭 변조 좀 전에 봤죠? 얘는 폭이에요. W가 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P는요,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진폭, 폭, 위치 변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다음에 모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컴퓨터와 단말 장치에 발생된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수신측에서 그 변조된 신호를 벽조해서 원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공중전화망과 같은 아날로그 통신망을 이용하고 모뎀은 변조와 복조 기능, 펄스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데이터 통신 및 속도 제어 기능, 자동 응답 기능, 자동 호출 기능 등이 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음 중 PCM 방식에서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예요. 최고 주파수가 아니라 표본화 주파수라는 것은 원래 얘가 8kg가 아니라 4kg였는데 표본화하기 위해서 2배를 한 것이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별 다른 거 할 거 없이 8분의 1 하면 되겠죠? 이제 8분의 1 하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K라고 하는 것은 1000이잖아요. 그래서 8천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8천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나누기 8, 1, 2, 3 해주면 0.00025, 1, 2, 5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세크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10에 마이너스 6승 맞죠? 그래서 125 마이크로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표본화 주기가 아니라 최고 주파수가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 2 해주셔야 돼요. 꼭 구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반송파와 진폭의 위상을 동시에 바꿔주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QAM 됐죠? 다음에 송신측의 펄스보호 과정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걸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 좀 어려우니까 표인봉을 기억하세요. 표인봉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러면 표, 인, 봉 됐네요. 3번이 답이네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이증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파수로 분할되는 거래요. 주파수니까 주파수 프리퀸시 되겠죠. 디지털 전송료에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디지털 서비스 유닛 아날로그 데이터 전송을 위해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고 또 이러다가 디지털 형태를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코덱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